준비하겠습니다! 안녕하세요. PNT World 가족 여러분, 저는 친칠라입니다. 오늘 화보 촬영을 하게 됐어요, BNT 월드에서. 되게 칠하게 즐기면서 해서 되게 재미있었습니다. 앞으로 제 활동 계획은 아마 이번 달 중순쯤에 더블 싱글 나올 거고, 빠르면 7월 아니면 8월 달에 EP를 낼 계획이에요.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만 퇴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